여러분 쉬셨죠? 이어서 아카데미 잉글리시 두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in 1976. 연도 앞에 in 들어갑니다. I was invited to stay in jet propulsion laboratory in Pasadena for news입니다. 나는 초대받았습니다. 머물도록. 어디에 머물도록요? jet propulsion 이라고 해서 제트 엔진, 반발 역, 제트 추진력, laboratory 이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주 발사하는 그런 연구센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연구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초대를 받아서 머물렀답니다. 뭐에 대한 for news, 뉴스를 위해서요. 어떤 뉴스입니까?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To come back from the Viking 1. 바이킹 1호에서 붙어오는 뉴스를 위해서 Pasadena라는 도시명에 있는 Jet Propulsion Laboratory에 머무르는 초대를 받았답니다. 자, 바이킹 1 랜더니까 착륙선이네요. 자, 위치 봤습니다. 이번 작가의 특징은 뭐냐면요. 굳이 이렇게 표현을, 컷말을 찍고 who라든가, which라든가, death을 쓰는 거예요. 작가의 어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글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습관들이 있어요. 글쓰기 습관들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작가는 목적교 강의 대명사를 엄청 많이 쓴 경우였고요. 이번에는 어때요? 이분은 계속지용법이라 컷말 찍는데 컷말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의 뭐냐 바이킹 1 랜더가 뭐냐 was going to touch down on Mars 즉, Mars에 딱 착륙하려고 하는 and take a photograph입니다. 사진 찍으려고 하는 it was incredibly exciting to be there 자, it's in gotcha 투이야는 진짜 거기에 있는 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exciting한 것이었다는 거죠. 왜냐? 이런 곳에 사실 작가가 들어가 있기에는 초대받기는 힘들잖아. 왜냐면은 뭐, 뭐라 그러죠? 뭐 항공우주과 뭐 이런 과 전공 즉, 그런 과학자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가가 간 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exciting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urrounded by engineers 그렇죠 공학 또 들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waiting for the first pictures 아까 사진 찍으러 갔다 했으니까 그 사진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re was a small 아니, there was a tall gentleman 거기에는 키가 큰 신사들이 있었답니다. Standing next to me 내 옆에 서서요 후 봤습니다. 이 후는 아마 gentleman I thought looked familiar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친숙하게 보였다는 거죠. I thought는 삽입절이에요. Who looked familiar 룩이란 특징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룩은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입니다. 친숙하게 친숙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답니다. Alas, 마침내 I realized it was none other than 다름 아닌 원허 본 브라운 이라는 사람이란 거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더 맨 바로 봤습니다. Who had freed Germany 즉, 독일에서 떠나가지고 For 어딜 향해 왔습니까? 미국으로 봤답니다. 뭐 하려고요? 이거는 결과적 용법이에요. To become the co-inventer of the rocket 락켓의 발명가인데 혼자 발명가는 아니고 누구랑 함께 같이 공동 발명가였답니다. 자, 이 락켓이 어떻습니까? took us to the moon 어디까지 데려다주는 우리로 하여금 take us to the moon 문까지 and that 이 대신 여러분 and that 하면 이거 되시죠? 이 락켓을 또 설명해 주겠네요. there was now taking us to the planet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준답니까? planet 뭐 Mars라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잘 못 외웠더라고요. 수, 금, 지, 화 뭐래, 뭐죠? 토인가요? 지구 다음에 화성, 토성, 토목인가요? 목성 이렇게 되나요? 수, 금, 지, 화, 목, 토 아, 아, 네 목, 토 목, 토, 목, 토군요 목, 토 천, 해 명항성은 빠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는 뭐였냐면은 달에 데려다졌고 이제는 뭐 할 거예요? 이 Mars에 데려다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잠깐만요. 대각어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Headfried Germany입니다. 이전에 이전에 미국으로 미국을 향해서 독일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깨달은 거는 누구예요? 내가 깨달은 상황은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깨달은 시점 이전에 독일을 떠나와서 지금 현재 미국을 향해 독일을 떠나온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각어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문법으로 보셔야 되고요. 투부정사 중에서 참 만나기 힘들지만 그래도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결과지용법입니다. 결국 몸에서 결국 뭐가 됩니까? 코인베터가 되었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에 the photographs begun to arrive 도착하기 시작했답니다. 한 장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 여러 장이 그것도 뭐 1분에 한 장씩 오지는 못하니까 오기 시작했고요. I could hardly believe that 대신이 약돼 있습니다. 이 hardly는 거의입니다. 빈도라는 얘기는 몇 퍼센트냐? hardly는 제가 보기에는 never는 0%라면 요거는 한 1, 2%? 거의 1%는 99%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I was seeing the surface of Mars 화성 표민을 본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시간 앞에 앳 들어갑니다. At 9am ABC 텔레비전 put me on the air 나를 방송에다 넣었 방송 보냈답니다. 자 뭐 하려고요? To get my reaction 내 반응을 얻기 위해서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은근히 작가는 ABC 텔레비전 우리나라로 따지면 MBC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단한 텔레비전 뉴스 쇼 같은 데서 본의 자신을 인터뷰하고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터뷰까지 따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은 저명한 작가가 된 거죠. 사실은 The interviewer said interviewer 하면 뭐죠? 인터뷰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 브래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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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인터뷰이 인터뷰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인터뷰 해줘야 되고요. 질문하는 사람을 인터뷰해 자 Mr. 브래드베리 How do you feel about this landing? 이번 창의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Where are the Martian cities and where are all the living beings? 살아있는 존재 어디에 화성 도시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체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브래드베리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화성에 있어서 물론 미래 공상과학 미래 소설을 썼지만 화성을 배경으로 화성인과 우리 인간들이 지구인들이 가서 만든 미래 도시가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자 Don't be full 아휴 어리석게 아휴 왜 그런 뭐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왜 하세요? 이렇게 장난치지 마세요. I said we are the Martians 우리가 다 화성인입니다. We are going to be here for the next million years 다음 백만 년 동안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는 아마 여기서 말하는 대로 지금 랜딩한 그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자 at last at long last 결국 마침내 we are Martians 우리가 다 화성인이 될 겁니다. That was the end of the interview 인터뷰 마지막이었에 말이 we are Martians 우리가 다 화성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이 hardly 라는 게 빈도 부사로서 could hardly believe without 즉 조동사 다음에 위치가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설명해 줄게요. 부사는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은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데 빈도 부사의 위치는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조동사 다음에 그게 들어가죠. could hardly could never 이렇게 could hardly believe 자 마셜이란 단어는 an으로 끝났기 때문에 화성인이란 뜻도 있지만 마스라는 m-a-r-s 화성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계속 나왔는데 제가 그걸 언급 안 해가지고 요번에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put more on the air 방송에 나가다 그 다음에 at last 또는 at long last 넘어갑니다. I like to think of the cosmos as a theater 우주를요 무대로서 에즈로 모모로서 생각하기를 좋아한답니다. 자 yet a theater 그러나 우리가 theater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주가 우리 인간의 또는 뭐 우리의 어떤 무대라 본다면 무대를 생각해봤을 때 그러나 무대란 것은 cannot exist without audience 즉 관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있죠. 이거 관객 배우 관객 그 다음에 희극이 연극의 3요소라 불렀습니다. 연곡이 아니에요. 연극의 3요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연기하는 배우가 있어야 되고 봐주는 관객이 있어야 되고요. 대본이 있어야 되죠. 희곡 곡이네. 희극 자 마찬가지 어떤 audience 니까 내가 봐주고 celebrate 칭찬해주고 막 박수 환영해주는 로버트 크래프트 앤드 마이트 텔레스컵스 윌 컨티뉴 투 컨티뉴 투 쇼 얻습니다. 로봇 로봇선 우주선 왜냐면 무인 탐사선 같은 경우 다 이런죠. 로봇 시죠. 그 다음에 아주 무한 능력을 갖고 있는 우주 그 만원경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겁니다. 자 unimaginable wonders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이로움들요. but 그러나 when humans return to the moon 우리가 어디에 인간이 달에 돌아왔을 땐 and put on base 네 거기다가 베이스를 우리의 삶의 서전을 만들고요. and prepare to prepare to 가 나오네요. continue to 랑 prepare to 랑 비교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자 come prepare to go to Mars 여러분 이게 지구면요. 지구 다음이 Mars 인데 Mars가 조금 더 큰가요? 잘 모르겠네. 이게 지구고요. 이게 화성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구 주변을 돋는 이 달이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이 달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화성 가기가 더 편하겠죠. 아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다 베이스를 만들면 그 다음에 화성까지 가긴 쉬우니까 그리고 달에서 베이스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게 기본적인 어떤 경험 기술력 으로 축적돼서 화성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prepare to go to Mars 거서 화성으로 가는 걸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become true Martians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진정한 화성일이 되는 거죠. We the audience 우리는 관객인 거죠. 우주는 무대고요. 우리 인간은 관객이 되는 거죠. 뭘 보는 건가요? 우주를 바라보는 무대를 바라보는 문자 그대로 enter the cosmic theater 우주 무대를 우주라는 무대로 들어간답니다. 우리는 뭐로서 관객으로서 자 will we finally reach the stars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별에 도착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즈라는 거 영국으로서의 코스모 무대로 뭐라 그러죠? 영국의 티에르라는 것은 영국이라는 무대 로서의 코스모스 우주 그 다음 오디언스인데 내가 봐주는 또 내가 막 박수 쳐주는 continue to continue ing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좀 특이한 경우인데 뭐 이런 것들 있어요. like 좋아하다 love 이건 다 이거 두 개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hate 싫어하다 그 다음에 계속하다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요. prepare to 는요. 반드시 to가 나이셔야 됩니다. 아까 plan to wish to hope to 약간 미래 제향적인 거 want to 이런 거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a few years 오고 몇 년 전에요 I traveled back to my boyhood home 입니다. 내 어린 시절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명 앞에 도시명 앞에 두 손 I stood out 서 있었답니다. on the lawn 잔디에요. and look up at look up at 기억나시죠? 바라보다 위로 바라보다 night sky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답니다. and realized that 뭘 깨달았습니까? the stars had never looked closer 결코 가까워 본 적이 없었답니다. then that right there on 로웰 avenue 그 살았던 어린 시절 내가 정말 그 화성에 매료됐던 그 순간에 바로 그곳에서 그것보다 더 가까이 보였던 적은 없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비교급을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네버드람 부정을 해버리면 뭐가 돼요?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되게 고급진 표현이죠. never looked closer than right there 그곳이 어디에요? on 로웰 avenue 아시겠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글이 굉장히 문학적인 글이에요. 그 상상력을 엄청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지식을 넣어서 이 작가는 굉장히 명성을 얻었던 award-winning novel Fahrenheit 551 이라는 작품을 썼던 유명한 작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adapted from 약간 수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my mask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굉장히 짧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빼고 핵심적인 것만 넣은 거죠. 반드시 작품명이 있으면 그 작품명을 쓴 사람 물쓸 때 바이 작가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Special Issue입니다. 이슈가 호입니다. 특별호 Special Issue 하면 특별호 Space라는 그런 우주라는 거기에 있고 October 2008 입니다. author 작가인 레이 브래드버 1920년 1922 2012 was one of the most celebrated American writers 가장 유명한 미국 작가들 중에 한 명이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매우 유명한 가장 유명한 이거 참 미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영국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가장 칭송받는 가장 칭송받는 미국 작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칭송받는 작가가 있다 친다면 사람마다 다 칭송하는 작가들이 좀 틀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 강하죠. 그래서 원이 나오고요. 그 중에 S 복수가 나오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그런 표현을 이런 표현을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영어는 가장 칭송받는 미국 작가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작가 중에 한 사람 이게 가장 후멀한 패턴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익숙해지면 여러분 되게 친근감 있는 표현이고요. 여기 아직 익숙하지 않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one of the most celebrated American writers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있겠죠. He's best known for be known for 유명하다. 가장 유명하다 뭐로요. award winning novel 자 상을 받은 수상작 소설 소설 수상작 이건 패러나이트 이거는 섭씨 말고 화씨라 불러주죠. 어 그래서 여기 F 도 F라 쓰잖아요. 451 and he's numerous works of science fiction 예 수많은 작품이죠. 과학 소설에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과제물만 조금 더 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페이지 219 쪽 D 219 쪽 D만 여러분들이 과제로 찍어서 올리고요. 물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도 다 정리해서 올리셔야 되겠죠. 공부한 내용 제가 원하는 건 책에서 그냥 책에다 그대로 정리하고 찍어서 올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수고 많았고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한 학기 정말 사실은 제가 조금 어떤 학생하고 전화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학생하고 한 10분 넘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만나면서 그 즐거움이 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인생 선배고 선생이지만 인생 선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어떤 면에서는 선배로서 역할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짓궂어서 장난도 많이 쳤던 기억이 나요. 그 장난을 치면서 웃어 웃고 즐거움이 되게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경험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도 이제 곧 끝날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 코로나 시즌의 공백곡 그때 또 경험했던 어떤 또 있어요. 추억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때 결코 이 시간이 헛되고 답답했던 시간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었고 제가 왜냐하면 병원에서 한 십몇일 동안 있을 때 그때 답답한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다 나를 또 돌아보고 또 다시 충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듯이 여러분도 아마 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나름의 삶을 사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학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학교 성적은 조금 항상 따라 붙더라고요. 취업할 때도 따라 붙고요. 지나갈 때도 항상 고등학교 대학교 오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은 낼 일이 없는데요. 대학교 성적표는 항상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대학교 때 더 성적 관리를 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죠? 좀 항상 제가 있으면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잠도 자지 말고 공부하라고 잠도 자지 말고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맨날 그런 거 강조를 했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기말고사를 위해서 잠도 자지 말고 양보하시고 밤새고 공부해서 A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A플러스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학기 나중에 학기 되면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실 테니까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인사해 주세요. 마칩니다.